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가 지난 오클라우머전 드디어 레전드 카림 압둘자바의 통산 득점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르브론은 자신이 고트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네요. 카이리 허빙은 브루클린 구단에 대해 때때로는 자신이 굉장히 리스펙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크봄 감독에 따르면 MCL 부상으로 결장 중인 케빈 듀란트가 현재 계획대로 회복 중이긴 하나 아직 복귀 일정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네요. 그리고 듀란트는 어빙의 트레이드 요청에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어빙에게 화가 난 것인지 브루클린 구단에 화가 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브루클린과 듀란트는 현재도 계속 대화 중에 있으며 아직은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듀란트를 트레이드할 계획은 없다고 하네요. 브루클린과 세크라멘토 구단은 캐슬러 에드워즈 트레이드에 합의했으며 이로써 브루클린은 8밀리언 달러의 셀러리와 사치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에드워즈 본인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레이커스와 유타 구단이 트레이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레이커스는 러셀 웨스트브룩과 1라운드 픽 2장 유타는 마이크 콘리와 말릭 비즐리가 포함된 패키지라고 합니다. 만약 이 트레이드가 성사될 경우 웨스트브룩은 바이아웃이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바이아웃 할 경우 마이애미 구단이 그의 영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애미는 드웨인 데드먼과 2라운드 픽 한 장을 보내는 대가로 샌안토니오 구단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딜에 합의했으며 샌안토니오는 데드먼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조시 리차드슨을 보내는 대가로 만기 계약과 2라운드 픽을 얻어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애미는 피제이 워싱턴 영입에도 관심 있네요. 자몰한테는 맨피스가 리그 최고로 미움받는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러키 구단이 데링 로즈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하는군요. 캠 레디시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이아웃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익명의 GM은 유타 구단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네요. 델러스 구단은 크리스천 우드와 팀 하더웨이 주니어의 트레이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지아누노비 영입에 관심 있는 팀으로 레이커스, 브루클링, 피닉스, 포틀랜드, 힌디애나, 뉴욕, 맨피스가 거론되고 있네요. 제리코 심즈가 이번 슬램덩크 콘테스트에 참가하기로 했으나 기대를 모았던 쉐이든 샤프는 후반기 일정에 집중하기 위해 참가를 철회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